자, 김준호, 우리의 분석가 장작이 너무 두꺼운데 자, 분석가 머리 돌립니다 너무 두껍게 잘랐나? 네, 밑에다가 좀 자작하게 넣어낼 것 같은데 너무 커, 너무 커 너무 두꺼워, 이거 한 번 더 잘라야 돼 한 번 더 펼까? 자, 김준호, 우리의 분석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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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구를 잘 쓰네 야, 방금 장면은 내가 본 장작 중에 정확히 아주 개운하게 개운하게 갈라지는 이 표현해도 되나? 삑사리가 없네 아, 이거 봐요 오우 이거는 저희 장작 공식 전용화면으로 이용하도록 하죠 아, 이거 우와 우와 저는 형 사이즈 딱 좀 좋아 잘했어 오우 한 더? 나무꾼이네 너가 장작을 잘 패내 정확하게 형 응? 일부러 지금 계속 칭찬해주는 거죠? 저 계속 하라고 잘한다 잘한다 동생들이 다 하네 지금 그러면 결국 봐봐요 소라 쓰이는 거 장작 패는 거 불고가 옆에서 얘기해주는 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원래 우리 파트 나와주지 않았냐? 결국 모르는 척 한다 모르는 척 안 되는 척 혹시 모르니까 장작을 많이 패놓자 이따가 튀겨야 되고 튀겨야 되고 쪄야 되고 해놓자 해줬으면 좋겠다 네